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화분에 심겨져 있는 면도사를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는 수경재배로 뿌리를 내린 아이죠 물에다가 꼽아두었다가 한 4, 5개월 후에 뿌리가 내려서 실내에 있었던 이 웃자람이 심해서 끝이 아주 이렇게 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야리야리하고 웃자랬던 아이를 이 화분에 심어두고 지금 한 달 좀 지났을까요 얼굴 좀 보세요 이 얼굴이 이렇게 큼직하게 났죠 웃자랬던 아이도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여기 중간중간에 자구를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큰 자구를 내어주고 있죠 요 아이가 끝이 아주 야리야리 할 정도로 이 줄기보다 가늘었던 아이인데 여기 얼굴이 아주 큼지막하게 나오고 있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큼지막했었는데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요 아이가 또 어디에 다쳐서 부러져서 새로 자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야리야리하게 나와 있는 자구고요 여기 밑에도 보시면 이 자구가 아주 큼지막해졌죠 처음에는 영상에 담았을 때는 이 줄기보다도 가늘었던 얼굴이 이렇게 컸답니다 여기 중간에도 자구를 내어주고 있고 이 멘도산은 특이하게 중간에 자구를 많이 내어줘서 풍성하게 자라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제가 햇볕을 보게 하려고 올려놨다가 내리는 과정에 요 아이가 얼굴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줄기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래서 여기다 꼽아두었는데요 그 부러진 자리에서 또 이렇게 자구를 세 개나 내주고 있어요 여기 보이실까요? 자구가 세 개나 나오는데요 여기도 자구가 조그마했던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 요 아이도 제가 2월 말 쯤에 영상에 이 신발에다가 심은 영상을 담았었는데요 그때도 보일랑말랑 했던 이 자구들이 요렇게 컸답니다 여기 보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자구들이 많이 컸죠 이 아이들이 요거보다 많이 적었던 자구들이 이렇게 크고 이 맨도사의 특징이 이렇게 길게 자구가 아무것도 없다가 자구가 중간중간 어느 곳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구가 나와주는게 특색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쁜 수영을 그래서 너무 예쁜 수영을 나중에는 만들어주는 아이가 이 맨도사인 듯 해요 케어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여기 아이들 데리고 올 때 같이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확실히 화분에 이렇게 정성들여 심오는 아이보다는 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나 커가는 과정이 틀린 듯 싶어요 그래도 요 아이도 보시면 이 한 가지에서 이렇게 자구를 세 개나 내주고 있죠 이렇게 자구를 잘 내주고 중간에 이렇게 줄기가 부러지면 또 자구를 옆에서 달아주는 아이 그래서 항상 풍성하게 데려왔을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잘 자라주는게 맨도사인 듯 싶어요 그리고 요 아이 입꽂이 맨도사인데요 입꽂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가 처마 끝? 아니 처마 끝 비가 조금 많이 내려치는 곳에 요 아이가 닿았던가 봐요 그래서 입장이 우스스 떨어졌는데요 이 떨어진 입장들도 다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어요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스스로 입꽂이에서 다시 입꽂이가 된 아이들이죠 그 떨어진 얼굴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됐죠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새로 먼저는 이 아이들이 다 풀어지고 없던 아이들인데 새로 나오고 있는 자구들이랍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입꽂이에서 잘 커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천원 주고 데려온 이 면도사도 자구가 없었는데 요렇게 얼굴이 새로 나오고요 이 아이들은 자구를 아주 예쁘게 내주는 제가 키우는 아이들 중에 자구가 귀엽게 잘 나오는 아이 중 하나 이 면도사인데 싶어요 제가 키우는 아이 중에는요 이 아이는 여러 번 보셨죠 영상에서 이 아이가 두 줄기 밖에 없던 아이가 이렇게 얼굴을 많이 내고 풍성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서 너무 귀엽고 예뻐하는 아이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영상에 담아보고요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큰 화분에 올려서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키워도 멋있는 아이 있듯이고요 이 가운데 자구들이 빡빡하게 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걸어놓으면 아주 멋있을 듯 싶어서 아직 안 심어주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면도사를 소개시켜드려 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